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식회사 이녹스 첨단소재 간 공장신설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충청북도 감사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주공항이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청주공항 활주로 확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과 당산공원 활용에 대한 국가보험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식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 간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설 투자와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회로 소재, 반도체 소재를 개발 제조하는 글로벌 IT 소재 전문기업으로 최근 2차전지 소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현재 2차전지 생산액 및 수출비중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허브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2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충청북도 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추진합니다. 중점감사 방향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해결형 심층종합감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도공공시설물 안전보냐, 민간위탁, 사회단체, 보조분야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도는 총 4건의 사정 컨설팅을 추진해 3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종명 합자회사 신양건설 대표가 1억 원 약정기부를 약속하며 충북 83번째이자 전국 3,356번째 아노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종명 대표는 충북도 내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비를 돕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재대책추진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노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유휴인력을 매칭하는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는 2024년도를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특성화 원년의 해로 삼고 참여자 연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시행합니다. 아울러 K-유학생 1만 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지방대학 소멸위계 극복과 중소기업 유휴인력 해결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룰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면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등을 지급해 생활안전과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1인 소상공인은 최대 10%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소상공인으로 충북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이달 납부금액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생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진천 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진천 중앙시장, 진천 산단, 진천군 청소년 수련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옥천군 장영산 휴양립 내 위치한 숲속동글 체험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옥천 공설시장과 옥천 종합상가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지와 옥천 농공단지로 이동해 입주기업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실 애육원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소수면 행복기 뜬 보금자리 주택을 방문해 농촌지역 인구 유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주민들이 정착하는 데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소수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격려하고 소수면 노인회분의 경로당, 아이사랑꿈터와 괴산허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괴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실국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점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 점검하고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협업반별 역할 숙취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현재 충북도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비해 총 34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주간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도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로 충청북도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이뤄지며 이번에 논의될 사항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월 200만 원 이내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추후 심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표본 감시를 실시한 결과 인플루엔자 A형과 함께 인플루엔자 B형이 검출돼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인플루엔자 B형 검출률이 전월 대비 2.4배 상승했습니다. 인플루엔자 B형은 겨울철부터 봄까지 많이 검출되므로 B형 독감 감염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B형은 인플루엔자 A형에 비해 호흡기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소화기 증상도 함께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에서 90%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충청북도 2023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도는 매년 17개 시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편이었으나 2023년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정도가 전국 네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과 기상 여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등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및 전략작물 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2023년 벼를 재배하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2023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타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두류, 조사료, 동계작물을 심으면 지원됩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는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사료를 이모작 재배할 경우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3월 1일까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중 미취업자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한 명이 충북 도민이면서 소득 8분이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3년 하반기 발생이자를 충청북도가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BI 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